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능률기임 삶과의 본문 파트 2 수업해 보도록 하죠 When you are angry or you are jaded, 너가 어떤 상태일 때? 화도 나고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you are jaded, 뜻 써보죠 짜증나 또는 불쾌한 이런 뜻이죠 I'm Lee Matisse가 Harmony in Red라는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흑백으로 나와서 지금 그 그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학교 교과서에서 봤어요 그림 그 다른 전체의 벽이랑 그런 부분이 다 빨간색이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분만 녹색에 나무 조금 있는 거거든 그치? 줄을 이루는 게 뭐야? 빨간색이란 말이야 근데 과일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 여성이 뭐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 그림 잘 봐야 되겠더라고 나는 이 여자가 원래 맨 처음에 쓱 봤을 때는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줄 알았어? 앉아있어요? 서있다 오케이? 서서 뭐하고 있어요? 과일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앙렘 아티스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래? 빨간색에서의 조화라는 그림이래 얘들아 빨간색이 조화로울 수 있나? 도대체 뭔 소리지? 제목은 뭐야? 너가 화나고 짜증날 때? 라고 되어 있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보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절이라고 생각을 하네 They should look 그들이 봐야만 합니다 뭘 봐야 돼? Coming colors Coming? 현재 분사 나왔죠 이 3관은 분사에 잘해야 된다 진정시키는 진정된 아니죠 진정시키는 색깔인 거야 When 뭐 할 때? When they are angry or jaded 아까 소제목에서 본 거죠 보통 사람들이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그럴 때에는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색깔을 봐야 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좋은 색이 녹색이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 그치? 왜냐하면 The color red 빨간색은요 Excite 이거 뜻이 뭐예요?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엄청 상승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Main thing 생각할지도 몰라요 대절이라고 그치? 목적을 대절 잡혔으니까 얘 또한 명점인 거 맞죠 아까 that도 명점이었고 지금 나온 that도 명점입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목적을 자리에 왔으니까 둘 다 생략이 가능하구나 라고 돼지꼬리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Looking at it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Oh my damn 만들 거야 그들을 어떻게? Angry real 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서 닫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나온 Make는 몇 형식으로 준 거예요? Oh 형식의 Make인 거 맞지? 그렇다고 사역동사는 아니야 Oh 시절에 누가 나왔으니까 형용사의 비교급 썼으니까요 됐어? 여기다가 사역이라고 쓴 다음에 오히려 지옥 됐어? 그 다음에 지칭하는 걸 표시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라고 나왔잖아 그걸 쳐다보는 것 뭘 쳐다보는 것? 뭘 쳐다보는 것? 감정? 색깔? 어떤 거? 정확하게 The color red 이렇게 된 거지 빨간색 하나 그러니까 이 신 거지 빨간색을 바라보는 것이 Make damn angrier Damn은 누구? Damn은 누구 얘들아? 누굴 것 같아? 사람들이겠지 됐어요 사람들은 더 화나게 만들 거자라고 생각을 하죠 However However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 However However 중요하겠지 얘들아? 섭섭부사에 However가 잡혔대 중요해 표시는 없고 하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죠 뭐를? 대투를 The opposite can be true 어떤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The opposite이 중요하겠지 얘들아?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준대 정반대라고 하는 말을 써보래 학교에서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얘들아? 빨간색을 보는 것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겠죠 혹은 이 부분을 다른 단어로 얘기해 보자면 차분하게 만든다는 것 이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럼 영어로 써본다면 Looking at the color red Will make them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더 혹은 will not Make them angrier 써보래고 Make them calm 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알아보자고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여기에 빨간색을 이렇게 바라보므로써 당신이 뭐 할 수 있대요 Can release your anger Release 할 수 있대 Release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 당신의 Anger는 분노 화라는 거지 없애다 당출시키다잖아 Release가 그치? 화를 없앨 수 있다라고 써있어 This picture 이 그림이요 Is actually helping 실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You calm down 당신이 뭐 하도록? 진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수그룹 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 help도 나왔지 얘들아 이건 상가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너희가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분사 나오겠지 그리고 준사학동사 help가 나오겠지 여기 준사요 됐어요? The woman in the picture 그림 속에 이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여자가 뭐하고 있다고? Is standing 요게 또 교묘하게 sitting으로 나왔었거든 standing In a vividly red room 요 부분도 나왔어 학교에서 이걸 뭐라고 쓰셨냐면 비비드라고 나왔거든 틀려 우리 배웠죠? 어떤 얘기를 배웠어 얘들아? 관 부 형 명 어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빨간색인 방 속에 여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Is placing fruit in a bowl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동사 E 잡으신 다음에 양쪽 다 무슨 시제 사용했지 얘들아? 현재 진행 시제 사용했지 근데 사실은 되게 웃긴 표현인 거야 우리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직접 동작을 하는 중인 걸 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림 속에는 그냥 멈춰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동작을 강조하고 싶을 때 진행 시제를 쓸 수 있어 여자의 행동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해됐어? 그러면 여자가 그릇 속에 과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 place가 놓다 두다야 여기서 온 거지? set의 동의어 써보세요 set 놓다 두다 put까지 place, set, put 그러면 setting, putt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여기 seems to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또한 무슨 시제에 썼어요? 진행 시제인 게 보였어? 그걸 보면 돼 봐봐 그녀가 뭐뭇처럼 보인다 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냥 생투구가 아니야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에 진행 시대가 묻어있죠 됐어? 다시 뭐뭇하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중인 것처럼 보인다 잊지 말고 진행 시제야 공식이 뭐지? 원래 seem to the word이 동사 원형인데 진행이 be 더욱의 imc잖아 그러니까 여기 현재 문사를 갖다 놓는 거야 학교 시험은 뭘로나 하겠니? 너희가 선생님이면 carry do 라고 내겠지 그럼 틀리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carrying on her work 이거 일을 계속하다 열심히 하다야 carry on her work 이렇게 잡으세요 일을 계속하다 in silence 이거 침묵하면서 조용히 이겠죠 침묵하며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그녀의 본인 자신의 일을 그냥 계속 하는 중인 것처럼 보여요 이 여자 보면 뭔가 표정이 그치? 막 웃고 있거나 그건 아니죠 좀 고독한 얼굴로 하고 있죠 as a watch 여기 살펴보자 너가 그 여자가 뭐 하는 걸 봐요? working dutifully at her task 라고 써있어 그러면 여기 나온 watch는 5형식의 지각동사라고 쓰셔야 되겠죠 우리 오시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쭉 잡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현재 분사라고 써야 되겠지 목적어가 지 네임을 강조할 때 현재 분사를 쓴다인 거 맞죠? dutifully는 한국말로 해석해봤을 때 그냥 열심히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hard yeah hard 그러면 당신이 그녀의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중인 것을 볼 때 어디에서? 이 빨간색 방 속에서 이런 광경을 볼 때 your anger 당신의 분노가 melt away 원래 melt 하면 아주 괜히 녹을 때 쓰는 말이죠 녹아 없어진다 즉 사그러들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사그러들다 instead of 뭐 대신에? getting worse getting worse는 get 더하기 형용사의 비교급이야 더 뭐 뭐 해지다죠 그럼 더욱더 악화되는 것 대신에 당신의 분노 수그러들어요 인 에디션 게다가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악림 아티즈가 그린 이 그림에서 이 빨간색의 조화라는 이 그림에서 분노를 수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 하나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본 거야 첫 번째가 뭐라고? 이 여자가 묵묵히 침묵하면서 묵묵히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 그걸 보면 우리 분노가 사라질 거래 이거 솔직히 그냥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해석한 것 같지 않니? 솔직히 빨간색 방에서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분노가 사그러지느겠니? 나는 잘 모르겠더라 그치? 아무튼 그렇대 어 이게 필자가 말하는 첫 번째 요인이야 분노가 사그러지는 요인 하나 잡아놓죠 She seems to be carrying on her work in silence 요걸 통해서 Your anger melts away 이게 요인 1 분노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 1 됐죠? In addition 했지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얘들아? 요인 2 분노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 두 번째 됐어? The yellow fruit on the table 그러면 그림 속에서 미안 흑백이지만요 그 과일들이 주로 주로 노란색이야 물론 주황색도 있다 음 그러면 이 탁자 위에 있는 이 노란색의 과일이 어 brings out 이거 불러일으키다 야 음 유발시키다 cause cause 써놓을까요? cause에다가 S 붙여야 되겠죠 causes 그럼 positive and cheerful emotions 뭐를 불러일으킨다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감정을 불러일으킨대 동의해? 그림 속에서 노란색 과일 보면 너희 막 긍정적이고 막 힘 나 활기찬? 그렇대요 대체 at the same time 뭐예요? 동시에 말이야 the green and blue space outside the window 이렇게 써있네 창문 밖에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드렸지만 그 정원이 정말 말 그대로 녹색이고 거기 뒤에 핑크색 지분 하나 있고 하늘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그 녹색의 공간 얘기했죠 이것이 causes 유발시킨다 어? 나왔네 누구의 동의어야? 여기 brings out의 동의어인 거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healing and relaxing feelings 뭐가 중요해? 이번 시험 분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물결치는 healing and relaxing 현재 분사 쓴 거 feelings 그러면 치유하는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는 다 했어요? 응 다 볼까요? 응 편안하게 느껴지는 말고 편안하게 시키는 인거죠 뿅뿅 해서 뒤로 feelings에 꽂아가면 되겠지 그런 감정을 유발시킨대요 자 그럼 우리 총 몇 개 본 거야? 세 가지 요인이 이 폐자는 우리에게 빨간 방을 봤을 때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세 개를 얘기한 거야 이해할 수 있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응 자 아래 살펴보도록 하죠 The existence of these cool colors 자 이러한 cool color 이러한 cool color가 받는 말은 이거겠지 녹색과 파란색 의 existence가 존재 써보자 presence presence 동의어 이 존재가 actually made 실제로 실제로 만듭니다 라고 되어있죠 The happiness of the bad colors appear a bit lighter 라고 써있죠 make 여기서 무슨 동사? 사역 5형식의 사역 동사겠죠 얘들아 중요하겠지 왜? 목적은 이렇게 길거든 멀리 떨어져 있잖아 appear 자리에 뭐가 왔다고? 동사 원형이 와야만 하는 거야 그치? appear는 자타? 자동사 그치?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건데 몇 형식으로 쓰였어? appear a bit lighter 잖아 그러면 이 형식으로 쓰인 거지 다시 아래에다가 써보시면요 appear에다가 뭘 더해주면 형용사를 더하면 어 주격 보호자리 형용사를 쓴 거고 뭐 뭐처럼 보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누구의 동의어다 씜 더하기 형용사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어 a bit은 부사죠 약간 약간 그러면 다시 어 이런 시원한 색깔의 존재가 실제로 만들어요 빨간색의 하비니스는 이번에 무거움인 거지 맞아 빨간색이 이게 그냥 빨강 말고 되게 다크한 레드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중후함 그 무거움 이거를 약간은 더 가볍게 만들어준대요 이것도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지 뭐 오케이 어 lighter 이거 더 가벼운 이라는 비교급이에요 형용사 온 거죠 학교에서 여기 부사 쓰면 틀린다 잡아놓고 although 비록 the color red 빨간색이 your dominant 이거 우세한 이란 뜻이죠 또는 지배적인 이란 뜻이죠 맞아요 이 그림에서 약 60-70%가 빨간색이 차지하고 있지 얘들아 잘가요 고생했어 그러니까 70%에당하는 빨간색이니까 dominant 하긴 해 비록 그럴지라도 it works together 같이 작용해요 협력해요 뭐랑 같이 various 다양한 contrasting colors 얘들아 중요한 거겠지 분사잖아 대조 대조를 만드는 이라고 써버릴까 능동의 느낌을 살려서 능동이니까 ing로 앞에서 꾸미는 거잖아 대조를 만드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다양한 색깔과 함께 잘 작용하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조화 이거 완전히 이 큐레이터가 해석한 거야 진짜 말이 되냐 빨간색이 엄청 많아 근데 대조를 이루는 녹색이랑 파란색을 써가지고 조화를 이룬대 그런 거 같다 딱 세 가지 색인데 암튼 그렇대요 자 to form 요거 형성하기 위해 a harmony 이게 조화 인거죠 자 sing this balance keeps 얘들아 keeps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sing this balance 라고 했을 때 요거 주어자리에 모았다 동명사 얘는 중요하지 왜? 현재 시제니까 s가 붙잖아 그럼 얘는 단수라고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this balance 가 잡는 말 요거 이러한 조화 균형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 어떤 조화야? 빨간색이 우세하지만 결국에 함께 어우려져 있어요 얘기죠 대조를 이루는 색깔들과 함께 어우려져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균형 순서 배열할 때 쓰셔야지 이거 이 균형을 바라보는 것이 keeps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그럼 얘들아 overwhelmed가 압도되는 이런 뜻이죠 써볼까나 압도되어진 이라고 써오자 압도되어진 이거 똑같은 구조야 여기다 써보세요 become 더하기 형용사 또는 pp인 거야 그러면 뭐뭐 되어지다 라고 쓰시는 거죠 또는 get 더하기 pp인 거야 뭐뭐 되어지다지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구조 하나 더 나온 거 보였어요 써봐 keep a keep a from 동영상 그러면 해석 뭐라고 해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 였죠 막다 방지하다 동영상 에 걸리는 keep 같은 거에다가 stop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또 inhibit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쭉쭉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나 봐요 당신이라고 하는 a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압도 배어지는 것으로부터 여기 동영상 잡히는 거 맞죠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음 뭐에 의해서 by your emotions 당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overwhelm의 뜻 자체는 아까 전에 when you are angry or you're jaded 이었어 당신이 화나거나 짜증 났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그러한 감정에 의해서 막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내가 그런 감정에 의해서 막 일이 잘 안 돼 손에 안 잡혀 일이 그럼 압도된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overwhelm의 뜻은 그거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걸 뭐 해준다고 막아준대 이 균형이 어떤 균형이었지 빨간과 다른 색깔 대조를 이루는 색깔을 사용했다는 이 작품이 됐어 공감이 잘 안 되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수도 있어 미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완전 공감하지 않을까 아니야 and how's it 아 그리고 얘들아 동사 경렬이다 어디 있었어 이리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멀어 멀어 그러니까 나오겠죠 왜 동명사 단수주어 인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나오겠죠 이해 돼 자 helps you 당신이 뭐 하도록 도와준다고요 또 나왔지 이게 뭐라고 그 유명한 준사역 동사 helps you overcome 동사원형 your anger 당신의 화를 극복해내는 것을 도와준다고요 as the painting's title suggests 자 그 그림의 제목이 제시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뭐뭐처럼 인거야 양태죠 this must be 이것이 must be the tower of the harmony in red 빨간색 속에서의 조화의 힘 하고 내가 이거 해석 궁금해 얘들아 이거 다시 빨강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힘 이어야만 한다 또는 임의 틀림없다 옳지 틀림없다라고 하는거지 항추 항안추추 틀림없다 이건 중요하겠죠 됐어요 우리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지금 한 부분 필기 괜찮아요 일단 여기서 저장